딸들은 소용없다 그랬나봐요. 그래도 넌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. 내 사업 부산에는 애는 안 들어가 있어. 넌 아무리 무섭지도 않더라. 우리 영숙이 여부 한방 안 썼지. 정말 아무리 졌을 겁니다. 애도는 애진된다 우리. 엄마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돼. 애 아버지 되는 거잖아.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그렇게 나쁜 딸 아니야. 친구복은 없을지 몰라도요. 여복은 있어요.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. 애기 낳아서 같이 기르면 안 될까? 안 돼. 늦었어.